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53분째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대단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한 2, 30분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보시면 제야 전문가도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낮에 여러분들 사업하고 밤에 숫자를 다루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진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어떻게 만졌는지가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우리가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자료가 경기 여주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잘 보이시죠? 숫자가 잘 보이시고 그러면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거소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그 다음에 여주시의 첨동명, 가남업, 흥천면 각각에 대해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다 이렇게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이 자료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될 줄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여기에 엑셀 자료의 1번부터 39번까지 1번부터 39번까지 여러분들 A부터 G까지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료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제야 전문가한테. 이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여러분들 범죄행각은 완전히 덮을 수 있었을 겁니다. 1번부터 39번까지 39 곱하기 뭡니까 A, B, C, D, E, F, G, 7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사각형이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그런 공식 데이터고 선거 사기의 모든 여러분들 범죄는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나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슨 뭡니까 신출 기묘한 제주를 뿌린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여러분들 세금을 받아 먹고 여러분들 발표한 후보자별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여러분들 이 자료 후보별 득표수라는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아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썼구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이런 것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소위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 뭘 했는가 하니까 득표수를 득표율로 바꿔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5번부터 39번 세로 가로 T부터 여러분들 W 네 칸입니다. 이것이 바로 득표율 자료입니다. 이것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이 자료 이 자료는 그냥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딱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여주시 첨동면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에 여러분들 당일 득표율이 이재명이 39%를 받았습니다. 아 당일 득표율이 32%를 받았습니다. 첨동면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2%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나왔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32%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2%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10%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표를 더해 줬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여주시 첨동면에서 당일 득표율이 64% 사전 득표율이 55%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64%를 받은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도 정상투표면 64%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데 55%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일 거 없고 전동면에 이 박스 하나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동 단위별로 표를 빼앗아 가지고 표를 더해 줬구나. 무엇에 의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업 경기도 여천시의 가남업입니다. 가난업에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3%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사전투표 득표율 48%입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6%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0에서 3%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표를 넣어 줬다는 겁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가난업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48%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4%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최대치인 3%를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 북내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득표보다 14% 많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득표보다 13% 마이너스입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고 이것을 득표율을 한산했기 때문에 이 자료 때문에 범죄가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 자료 때문에. 제이아 전문가가 무슨 기묘한 신출 기묘한 제주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 후보별 득표수 자료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 수치가 모두 다 거의 모두 다 0에서 3%를 벗어납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면 단위에서 뭐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입니다. 이재명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9.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열병식 하듯이 좌우대칭에 윤석열은 항상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고 표를 빼앗겼으니까 이재명은 표를 대줬으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항상 이런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자료는 그냥 I am here, I am 조작, I am 조작 이렇게 그냥 선관위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이 기막힌 일이 이런 또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채널 넘기지 마시고 오늘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점점 실체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야 전문가가 제야 전문가 자기도 이런 놀랍대요. 자기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데이터 있죠. 1번부터 39번 그다음에 A부터 G 이게 모든 여러분들 뭡니까? 범죄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으니까. 제외국민투표를 조작했으니까. 관외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여러분 이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 때문에 거소, 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투표, 동별로 관외사전투표가 다 이런 조작이 된 겁니다. 표를 쑤셔 넣고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값이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좌우대칭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멋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게 여러분들 드러납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작값을.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여러분들 있죠. 조작값을 여기 조작값 15%, 15% 있죠.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를 빼앗았습니다. 심상정도 15%를 빼앗았습니다. 그래가 모두가 이재명 함께 넘겨줬습니다. 동단위별로. 그런데 이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0, 0, 0, 5, 5, 5, 10, 10, 15, 15, 20, 20 이렇게 해서 계속 뭡니까 조합을 해가면서 하면 마지막에 딱 여기서 뭡니까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선거 데이터가 15%를 빼앗고 각각 두 사람한테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준 그 관계식에 따라서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5%를 그대로 여러분들 찾아냅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모든 동별로 여러분들 다 표를 이렇게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첨동면 있죠. 첨동면. 첨동면의 윤석열 후보가 1500, 1008표를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1008표. 보시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1008표 보이죠. 1008표를 받았습니다. 첨동면입니다. 그러면 1008표 여러분들 15%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쫙 보시기 바랍니다. 151.20표입니다. 이만큼을 빼앗은 겁니다. 가남읍입니다. 가남읍의 윤석열 후보가 얻은 표가 1465표입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의 15%가 219.75표입니다. 이것을 빼앗은 겁니다. 흥청면에서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671표를 받았는데 671표 15%가 여러분들 671표 15%가 100.65%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표의 15%를 다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최종 결과가 얼마 딱 나오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최종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가 2800 여러분 보시죠. 여기 나오네. 2815.05표입니다. 그런데 05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올림 처리해 가지고 2815표를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 여주시에서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 한께로 옮깁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한께는 110.25% 심상정 후보가 동별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를 다 합치게 되면 110.25% 표가 됩니다.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110표가 됩니다. 이만큼을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표 자기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커집니다. 조작을 많이 하게 되면. 조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 50% 예를 들면 100%를 빼앗아 볼게요. 각각 50% 100%를 한번 빼앗아 보겠습니다. 그냥 주물럭 여러분들 주물럭 등심 하고 갔습니다. 100% 여러분들 빼앗으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00%를 조작한다는 것은 50%를 빼앗는 거거든요. 50% 윤석열한테서 여러분 50%를 빼앗고 윤석열한테 여러분 50%를 빼앗습니다. 50% 그다음에 여러분 숫자가 바뀌죠. 심상정한테 여러분 50% 빼앗아 보겠습니다. 원래는 15%가 여러분들 여주시을 실제로 조작한 것 같은데 50%를 여러분 빼앗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커지죠. 이 수치가. 그러니까 조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수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100% 한번 해볼까요? 100% 한번 여러분들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100%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00을 딱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 심상정도 100% 한번 빼앗아 보겠습니다. 100%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대로 15% 이런 조작을 한 값으로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대가지고 15%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15%, 20% 조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전산적으로 조작된 값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15%, 15% 빼앗았는데 여주시는 정상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50%도 이렇게 빼앗으면 여기 다 수치가 바뀌는 겁니다. 수치가. 이 수치가 바뀐 것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득표율로 바꾼 겁니다. 득표율로. 그러니까 여주시 같은 경우는 15%를 조작을 했는데 15%, 15%를 빼앗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15% 빼앗은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15%를 빼앗기지 않는 정상투표로 다 환원을 해가 여러분들 표를 다시 구한 것이 이 표입니다. 이 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것이 이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0에 3으로 아주 적어가지고 이 수치가 아주 적게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다 교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투표인 겁니다. 15%를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발견해낸 겁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발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컴퓨터를 여러분 돌려가지고 15%가 조작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 다 알고 싶으시면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잘 안되네요. 1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딱 여러분들 비교해보니까 동별로 엄청나게 격차가 나와가지고 이게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구나. 이걸 이미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다른 거 안 보더라도 다른 걸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선거 데이터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시죠. 가만히 계시죠. 조금만 계시고 보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휴 가만히 계시죠. 조금 헷갈리시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딴 게 아니고 뭐 제야 전문가라는 분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착실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데이터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선거 데이터에 특히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의 후보별로 정확한 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그 관계식의 핵심은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는 15% 15% 15%를 빼앗은 겁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30% 30%를 빼앗은 겁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25% 25%를 빼앗은 겁니다. 그것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선거 데이터를 만진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일체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 동별로 후보별 득표수를 빼앗고 더한 것이 그냥 이 그래프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그리고 차익값을 나타내는 선관위 발표의 그림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표 이 그림표가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관위가 발표한 그런 원자료 이것을 득표율로 한산한 자료 차익값을 구한 자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3구 대통령성이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가설이 아니고 그냥 확정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 상에서의 여러분들 이거 15% 조작을 했는데 조금 내려오면 15%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30% 30%를 빼앗았고 중구는 25%를 빼앗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빼앗은 표까지 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빼앗은 거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5%를 어떻게 얻었냐 이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하다 보면 정상적인 투표는 차익값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후보별 사전투표특별 빼기 당일투표특별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관위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15%대 딱 여러분들 그냥 선거 데이터가 차익값이 제로값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5%를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야 전문가가 기술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기술을 발휘하는가 하니까 15%를 조작한 것을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모든 자료를 다 환원하는 겁니다. 이런 BI 이 자료가 이재명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BJ 여러분 이 자료가 뭔가 하니까 윤석열이 조작되지 않는 진짜 득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도요. BK가 뭐냐 세 번째 칸이 이것이 바로 심상정이 15%를 빼앗기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전동면의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은 원래는 776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 조금만 이동시켜볼게요. 이게 보이는지 조금만 이동시켜 여기 여기까지 한번 딱 보이겠네요. 가만히 계시죠.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게 말이죠. 첨동면입니다. 첨동면. 이재명이 여러분들 선관위는 776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몇 표를 받았는 거 아니까 있죠. 쫙 옆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622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첨동면에서 윤석열은 선관위 발표는 1,008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15% 빼앗긴 것을 대찾고 보니까 이런 몇 표를 받았는 거 아니까 1,159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은 선관위가 22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25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0단위까지 다 뺏은 겁니다. 무자비하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남읍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은 1,46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상정은 1,465표를 받았는데 수평으로 쫙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1,68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1,465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심상정은 선관위가 가남읍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5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68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흥천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456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351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67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772표는 받았는데 671표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심상정은 여러분들 흥천면에서 2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30표 받은 겁니다.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검사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면 이재명은 30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가.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몇 표입니까? 211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표를 대줬기 때문에. 윤석열은 뭡니까? 638표를 여러분 검사면 에서 사전투표에서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선관위가 진짜 구해보니까 734표를 받았습니다. 알뜰하게 훔친 겁니다. 표를. 모든 동에서 알뜰살뜰 표를 훔친 겁니다. 삼북명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 여주시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보고 계신 겁니다. 삼북면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은 38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표를 받았나? 307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삼북면에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은 517표를 받았다고 해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거는 변경이 안 됩니다.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몇 표가 나왔습니까? 517표가 아니라 595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지금 보는 선관위 발표의 선거 데이터가 모든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 여주시에서 일어난 것을 다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상의 이런 관계식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식이 30표를 조작했냐 20표를 조작했냐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윤석열에게서 15%를 빼앗고 심상정의 15%를 빼앗고 그것을 합쳐서 이재명이 대해주는 그런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 수를 후보별로 제조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몇 표를 만들었는지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첨동맨에서 심상정이 22표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몇 표가 나왔습니까? 2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25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레벨로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한 겁니다.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가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이런 범죄 행각을 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차익값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의 득표 득표율이 이게 정확하게 규칙적인 관계를 어마어마하게 큰 수차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수정하면 여러분들 거의 오차가 없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를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아주 적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1% 2% 2% 4% 0% 0% 6% 여기는 뭐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0% 플러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0%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작은 수치가 나와야 정상적인 선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소위 분석 방법은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뭡니까?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서 차이가 날 수가 없다. 그 0값에 근접하는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규명하기 시작하니까 15% 표를 이동시키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0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전국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한 번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선까지 추적이 다 가능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지역의 이런 분석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섯 군데만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사례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실 관리가 아니고 관리 부실이 아니고 그냥 사기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그럼 화끈하게 경상도 말로 화끈하게 말이죠. 15% 조작하지 않고 그냥 한 50% 때려버리면 그냥 다 이겼을 건데 왜 그랬습니까 제가 제야 전문가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할 때 아니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님 이거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사람이 쪼잔하게 무슨 15% 조작합니까 그냥 한 50% 때려버리면 그러면 차가 확 나가지고 그냥 대선할 건데 왜 15% 꼴짝하게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제야 전문가의 말씀은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100장 정도의 백돌을 양쪽 어깨에 이고 이렇게 지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과하게 과도하게 욕심 먹고 조작을 해버리게 되면 전산으로 가지고 조작하기 때문에 모든 표수가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들통이 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는가 하니까 15% 대신에 양 후보가 50%를 빼앗기는 것을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숫자가 엉망진창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발각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도 사전 투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은 총 투표 수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마이너스 투표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표 나지 않게 덜키지 않게 발각되지 않게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경험적으로 찾아낸 것이 여천군 같은 경우는 15%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봤는데 여기서 조금 이동하는 건 가능했을 겁니다. 18% 전국을 조금 조금씩 이동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못 이겼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국민들 모두가 바보천치는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거 데이터를 주물렀는지 너희가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밝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음에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조심 더 안 할 거겠겠죠. 15% 대신에 뭐 한 20% 올려도 전혀 표는 안 났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15% 조작하게 되면 이길 거라고 본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미뤄보면 그러니까 정유재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실관리 관리 부실 조갑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요즘 부정성과 어딨노 이런 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 지는지는 바로 숫자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시간이 되면 더 밝히겠지만 이 자료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어느 날 제가 생각하는 연출이anten quiera visas 다른 Asia 내 Industry 대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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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